아, 여기를 와? 아니, 1박 2일이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나? 아니, 여기 와도 되는 거야? 아, 진짜... 야, 2층에 한 번에 올라갔어! 아, 51층? 우와! 야, 도착했어! 122층에 붙잡았어! 122층이면 이렇게 빨리 와? 엄청 멋있다! 야, 건물이 다 밑에 있어!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! 아, 저 주경기장 조그만 거 봐! 아, 근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거지? 아니, 이런 데는 처음 와! 약간 여기서 스카이다이빙하고 이러진 않겠지? 아니, 왜냐? 우리가 잡략 같은 게 부족하잖아! 야, 우리 베이스 캠프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? 야, 나 도착해 왔어, 진짜! 야, 멀리해! 진짜, 진짜! 와,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? 야, 여기는 사람 못 올라오는데 아니야? 어디 가? 어디 가는 거야, 우리?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잘못 온 거 같아! 네! 올라오세요! 일로, 일로, 일로! 왜? 뭐야? 나 베이스 캠프 간다고 그랬잖아! 어, 근데 여기 꼭대기에서 자요? 야, 아랫동안, 옥상에서 곧 날아간다니까? 나 그냥 주차장에서 잘게요! 최고야, 역대 최고야 베이스 캠프라 그랬는데? 야, 이게 뭐야? 너의 꼭대기야? 우와, 나 여기 못 자겠다! 야, 어디가 최고야 베이스 캠프? 어, 심장이 이상한데? 뭐야? 오, 이거! 야, 이거 장난친지 말자! 위험하다, 진짜로! 야, 여기 장난친지 말자! 야, 여기 형 못 자요! 와! 우리는 예술이네! 여기 남산 보이지, 남산? 우와, 남산이 밑에 보인다! 꼬꼬마하네, 꼬꼬마! 꼬꼬마, 꼬꼬마! 아, 여기 오니까? 우와! 아파트가 다 밑에 보여! 우와! 예술이다! 어? 멋있긴 하다! 진짜? 멋있긴 해! 멋있긴 한데 더 못 가겠는데? 여기서 잘하고? 어? 저희 계속 올라갈게요! 뭐야? 뭐야? 또 올라간다고요? 우와, 뭐야! 야, 너무 무섭다! 우와!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올라올게요! 아니, 이렇게 올라가? 괜찮은데? 이 정도면 해도 되는데? 우와, 근데 어떡하냐? 진짜 나 근데 좀 이상한데? 우와! 너무 무서운데? 아, 너무 무서운데? 우와! 하늘에 손 닿을 것 같아! 아, 너무 무서워! 우와!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아니, 왜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놨지? 무섭게? 아, 낮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, 그냥? 아, 높게 만들어놨어! 우와! 그만, 그만! 감동이, 그만! 우와, 진짜 이렇게 높은 데다 왜 만들었지? 우와! 네, 여러분은 지금 지상으로부터 약 530m 위에 서 있습니다! 이런, 이런 데를 밑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, 위에서 약간 오주로 막, 장기가 여기 떨어질 것처럼 막, 지금 뭔가 그 약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막, 오줌 마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? 막, 이렇게 되는 모험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면 환식하고 싶으면 지옥이겠다! 참아야, 참아야지!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싸다가 잠든 척 해야지! 구조 캠프 최고의 7층 장소는 바로 최고의 7층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! 아, 우바야! 네? 베이스 캠프예요? 아, 이거 못 치는 거야! 이게 말장단이야, 최고! 고층! 아, 최고! 네! 여기 텐트 치실 수 있어요? 텐트 날아갈 것 같은데요? 이 정도 바람이면 텐트를 친다, 한들 찢어집니다! 그래! 텐트 없이! 텐트 없이! 어? 야야! 야야! 오 그게, 왜, 왜, 왜? 왜, 왜, 왜? 이럴거면, 울영도를 보내지 말지! 왜! 울영도에서 그렇게 자리 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그랬나 보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멤버들 중 누군가가 다음주에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하셔서 누가요? 누가요? 가만 안 둘 거야, 누구예요? 남은 좀 주죠! 어떠세요?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! 다음 주에 몰시켜도 할게요! 딘딘, 딘딘이다! 딘딘, 딘딘! 밀지 마! 밀지 마! 밀지 마! 하지 마! 근데 저 날아갈 것 같아서 무서운데? 자, 오늘은 부족함을 채우는 여행을 할 거고요. 그 미션 결과에 따라서 진 팀만 이곳에서 지침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불을 얼마나 크기로 깔아줄 거예요? 여기다가? 침낭은 드립니다. 침낭을 깔고 자라고? 울릉도 때부터 진짜 열받게 하네, 진짜. 지금 정상이에요, 이게? 몇 층 사라요? 지금 정상이에요, 이게? 몇 층 사라요? 좋아, 좋아. 벗어, 벗어! 벗고 얘기를 할 거. 아, 참, 나와봐, 나와봐. 아니,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또 자신이 떨어지는데. 아니, 근데... 오, 표시를 좋아. 야, 네 거래, 네 거래. 아, 참고는 브라운이구만. 참고는 브라운이래. 야, 어디 딱 원해요? 빨리 고르세요. 한 3만 평씩 드릴게요. 야, 이 건물주 분이신 것 같은데?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엄마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